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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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런 건데? ㄷㄷ ㄷㄷ 빨리 와요 한 번 얘기해 무슨 게임일까? ㄷㄷ 같이 가시게 이게 뭐죠? 와우 게임, what is 게임? 전주 1초 듣고 공명 맞추고 댄스 아 이거 문제 맞추는 거네 여기 또 이거 있어요 형 오잉 오잉 종환이 종환이가 해버리네 전주 1초 듣고 공명 맞추고 댄스 뭐야 이거 형 잘하려면 못 이겨 이거는 석하가 잘해 춤과 노래는 기본 손발석과 비주얼을 동시에 뽐낼 수 있는 전주 1초 듣고 공명 맞추고 댄스 1초 동안 전주를 듣고 해당 공명을 맞추면 점수 획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멤버 순으로 파자마를 구울 수 있는 어 이거 개인전 아 개인전이야 개인전이야 다행이다 개인전이야 개인전이야 저 말 좀 할게요 말 좀 할게요 저 MC거든요 다이어가지고 다이어가지고 오늘 처음 데뷔해가지고 아 네네 반! 1등이 가장 편한 파자마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? 아 윈덤이에요? 1등을 먼저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맞춰 진정한 럭키보이는 누가 될 것인지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매력을 발산해주세요 다같이 위아이 불러요 그러면 이제 파자마 정해보러 근데 예능 톤이 아니잖아 쏠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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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띵 하고 띵! 대단하다 대단하다 난 전자레인지 끝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봐줄 테니까 대현이 형 애교 한번 볼게 대현이 형 애교 한번 볼게 아 좋다 역시 마찬가지인 거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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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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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? 아 근데 5, 6, 7, 8? 7, 8? 귀여워 아니 근데 왜 내가 하냐고 이런 거 파자마자니 자 뮤직 스타트! 뮤직 스타트! 좋았어 띵 선배님 깡 뭐야 안 들렸어 안 들렸는데? 나 못 들었어 후룩 이러지 않았나? 이렇게 들렸어 화려한 조명이 감싸 보자 인정해 봐야 돼 2, 2, 3, 4, 5, 6, 7, 8 오 오 실패 아 실패 이거 실패야 오 점수 안 돼 점수 안 돼 오 오 오 제발 안 해 제발 안 해 점수 없어 오 오 오 제발 안 해 제발 안 해 아 좋았어 왔어 왔어 출발 아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넌 왜 이거 와 난 진짜 아예 모르겠어 난 이거 아예 깡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고를까요 바로? 내가 할 때 나는 약간 오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굿굿검 흔들어봐 흔들어봐 오 약간 무게 감싸 되긴 들었네 잘 가방이란 거 아니야? 그럼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? 다음 노래 해주세요 슈퍼주니어 선배님 쏠리 쏠리 오 이거 뭐야 진짜 전혀 모르겠어 오 이거 모르겠다 나 빠직 소리밖에 안 났는데 안 눌렀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바지 아 버리셔 지금 이제 버리셔 거짓을 못 열어라 정환이 형 고르나요? 몰라 정환이 형 연습 게임 아니었어? 나 또? 안돼 안돼 나 또 애교해 나 골라줘 그래 오케이 뭔가 근데 크면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크다고 좋은 게 아닐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병아리 피아 삐아 삐아 뭐 고를까? 나 이거 이거? 오케이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투 세오 야 우리 뭐 진짜 모르겠는데? 이거 붙어있는데 아 진짜요? 안돼 왜 안돼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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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가야금 아니야? 이런데 아 이거 들어갔는데 한번만 더 파쿠아 어 뭐야? 나 모르겠는데 이게 뭔 노래야? 이게 뭐야 이거? 틀어선 같은 인트로가? 오주소년 선배님 해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반짝 하시죠 어 만져봤어 이거? 만져봤어 만져봤어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약간 만지면 찍어야 되잖아요 만지면 찍어야죠 너무해요 다음 노래 주세요 셋은 자는 거 아니지? 3 2 1 자 그럼 형이 원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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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휘파람 와 용하! 용하 용하 블랙핑크 붐바야 오 예스 춤 알아? 뭐야? 블랙핑크 인 요에리아 허리 다쳤어? 블랙핑크 인 요에리아 블랙핑크 인 요에리아 자세히 걸어다가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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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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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한자한자 일단 맞춤다 나 좀 난 잘 맞춤다 주세여 다음 거 너무 쉽다 뭐야 이게 아 몰라 진짜 한 번 더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정 다어 정 다어 진짜 한 번 더? 한 번도 아니야?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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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주면 안돼 왜냐면 나도 모르거든 너무 쉽다 한 번 더 나 진짜 한 번 더 나 진짜 너무 많이 잤다 그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아! 아 다시 들어야겠네 저희 네 명 잠깐 자고 올게요 이거 입고 자고 올게요 아 저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? 3 2 1 땡! 요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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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아 맞네 땡 땡 2 아 맞네 땡 땡 트와이스 선배님 More and More 1 2 2 2 2 2 2 3 안 좋은 거 걸리면 뭐야? 야 뭐 레고 소리가 나는데? 야 뭐 레고 소리가 나는데? 레고 조립패스 있는 거 아니야? 야 뭐 부시락 소리나 그래도 옷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가자 일단 가자 형 형 Go! Let's go 이런 거 나 다 걸려나서 아 불안한 게 레고 소리가 난다고 야 근데 동아이도 가벼워 실크 잠옷 이런 거 아니야? 야 동아이도 많이 가벼워 너 진짜 속옷만 기사진다 아 근데 제가 한번 가봐야 돼 하나 둘 셋 뭔데 이거? 아 나 뭐야 아 잠깐만 길리나 이거 가방네 입을 수 있는 거 있어야죠 이거 실화냐 이거? 야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오 이게 뭐냐고 거울 봤어? 와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다 너 이러고 자야 돼 우와 이거 좀 아닌데 이러고 싶어 아 이거 ㄷㄷ 근데 아직은 귀여운 축이지 끝판왕 아직 멀었지 아 대원이는 뭘까? 일단 내려오세요 마지막!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에이스 야 요구르트 줄게 빨리 나와 야 요구르트 다 갖고 와 요구르트 갖고 와 어 팔 따가워 팔 따가워 요구르트 갖고 와! 요구르트 갖고 와! 아 진짜 와 니 머리가 진짜 정갈하다 진짜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룸메고 이렇게 용아랑 요한이랑 룸메고 이렇게 룸메잖아 여기 일반인 여기 옛날 사람 여기 아동 아 진짜네 그렇게 분리되네 우리 옷 입은 김에 뭐 간단히 게임이라도 한번 해볼까? 게임 좋죠 그럼 그거 하자 그 우리 예전에 우리끼리 했던 건데 369 게임인데 369에 제시어 넣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박수 대신에 박수 대신에 그 제시어 넣는 거지 옛날 사람인데 이런 걸 잘하는 편이네 엄청 노력해 올해 팔백이야 나이가 근데 이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 아 진상 한 명이요? 비아이에 소원 들어주는 거 same youku same youku same youku same youku 1 2 사자 4 5 원숭이 7 8 나무늘보 10 7 11 11 1 2 3 4 땡 땡 땡 땡이죠 땡 너무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1 1 소원 우리 소원 여기 주변에 편의점 없어요? 아 편의점 갔다 오기? 그거니까 편의점에서 음식 싸우고 좋다 좋은데? 야 잠깐만 야 여기서 얘네도 이상해 회전 중인가요? 치열하고 얘네도 이상해 좋게 야 자 출발 워 한 명만 더 뽑으면 안 돼요 진짜로 야 이거 솔직히 우리 세상은 약간 낯부끄럽지 와 얘 봐라 얘 얘도 이제 22살인데 형이 뭐 고래 야 얘는 뒷머리 찰랑찰랑 거리는데 오 한 명 더? 한 명 더 아 죽기 사기로 한다 반바지 지구 부력 역성명 오 역기 기력 역 사 사력 역명 역도 도시 시력 아주 살았어 역전 정수기 기림 인간 장려 여수 수영 영감 타립 입장 다력 역도 선수 어? 역도랑 선수랑 같이 하면 안 되지 다시 역 야 둘이 같이 뛰어가면 되겠네 너 이렇게 뛰어가면 너 이렇게 뛰어가면 긴 보름을 하러 가봅시다 왠지 벌써부터 고생길이 보이네요 고생길은 보이는데 편의점은 안 보이네요 저기 보인다 편의점 간판이 있어요 편의점 간판 계속 사람이 계시네요 민망 뻘쭘 저 되게 창피하다 홍수를 위한 에너지 드링크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대현이 형은 어르신이니까 오징어 이런 거 사다 주면 좋지 않을까? 준서가 찜질방에서 먹을만한 핫발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위아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할 건데 위아이? 네 예쁘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둘 중에 누가 더 예쁜가요? 둘 중에? 2초 아 제가 오늘 더 예쁘게 하고 왔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멤버들 반응이 진짜 궁금하네요 어떨지 안녕하십니다 갈까요? 완료 레츠 고 먹어줘 용암 왔다 석하도 왔다 용암 왔다 용암 왔다 왔어요 왔어 왔어? 잘 사왔는데 왔어 저희 억적 드리면 깜짝 놀랄걸요 안 창피했어? 여러분 나 깜짝 놀래요 저희 갔다 왔는데 되게 멀었구나 멀기도 했고 저희가 가가지고 사장님께 저희 이제 위아이로 데뷔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오 잘했네 진짜 말했어요 홍보도 하고 왔어? 네 아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건 없는 분들 쓰세요 진짜 수고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